위스키에 토닉워터를 탄 하이볼이 인기를 끌며 하이볼 캔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가운데 평균 당뇨 함량이 하루 권고량의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소비자 시민 모임이 시중에 파는 캔 하이볼 25개의 당뇨와 열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평균 당뇨 함량이 17.5g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권고량의 35% 수준이었습니다. 당분이 가장 많은 제품은 자몽 허니 블랙티 하피볼로 당뇨 함량이 40.7g으로 하루 권고량의 81%에 달했습니다. 무설탕과 저당을 강조한 4개 제품 가운데도 레몬토닉 하이볼 로우슈거는 한 캔의 열량이 295칼로리로 쌀밥의 한 공기 열량보다 높았습니다. 당분이 없는 제품은 어프어프 레몬토닉 하이볼 제로슈거와 처음처럼 실론티 하이볼, 트리키 콜라 더 리얼 위스키 등 3개 제품이었습니다. 소비자 시민 모임은 캔 제품 100ml당 열량이 최대 2.8배의 차리를 보였지만 주류는 영양 표시 대상이 아니라서 열량과 당뇨의 함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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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